자 이번에는 국거리 장단 창부타령 백구야 나지마라 부르면서 장구 치는 거 배워보겠습니다 국거리 장단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기본 장단이에요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그러면 기본 장담만 가지고 하는데 덩기덕 쿵덜라라 시작 덩기덕 쿵덜라라라 쿵기덕 쿵덜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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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한 장단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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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아니 놀진 못하리라 백구야 날지 마라 백구야 날지 마라 백구야 날지 마라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너 잡을 내 아니로다 한번 더 시작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메 시작 성상이 버리시메 한번 더 시작 성상이 버리시메 너를 쫓아서 예완노라 너를 쫓아서 예완노라 너를 쫓아서 예완노라 너를 쫓아서 예완노라 난 물 먹고 물 마시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창부 살림살이 대창부 살림살이 대창부 살림살이 대창부 살림살이 이만 하면은 넉넉하지 이만 하면은 넉넉하지 이만 하면은 넉넉하지 이만 하면은 넉넉하지 일천간장 맺힌 소름 일천간장 맺힌 소름 일천간장 맺힌 소름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어째다 나는 지금 어째다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어째다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어째다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어쩸고 철시구 철시구치 화자 좋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이제 두 장단씩 할게요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 많이 놀진 못하리라 백구야 달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백구야 달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한 번 더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래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해 왔노라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해 왔노라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해 왔노라 성상이 버리심에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해 왔노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 쓰니 시작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 쓰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은 넉넉하지 대장부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은 넉넉하지 일촌 간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일촌 일촌 간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어째타 나는 지금 이런 광경을 당하고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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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타 나는 지금 네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연결해서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세 번 하고서 바로 들어갈게요 덩기덕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도 쿵더러러러 아 아니 놀진 못하리라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안이로다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 쫓아서 예완놓으라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창무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지 일천 한 장 맺힌 서른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어째다 나는 지금 이런 강력을 당하고 있으랴 얼씨구 절씨구지 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요렇게 해서 창부타령 부르면서 국거리장단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예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